이야 천호대교 지금 지나갔구요 여기가 풍납토성이지? 풍납토성 지나갑니다 이동중 조그맨 바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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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600m 안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. 1.4km 앞에가 길동 사거리인가 좌회전하게끔 되어있네요. 2.4k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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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. 서울 강동 우체국이라고 되어 있네. 여기가 길동 우체국인가봐요.